아이고 정각의 허리도 길쭉하게 몸이 참 좋네 아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사 오셨어요? 아아 예예 아 인사 못 드렸네 떡이라도 좀 돌렸어야 되는데 아 여 위에 태창필 나오셨구나 아뇨 아뇨 태창 빌라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집 있죠? 그 집입니다 예 사서 저 혹시 거기서 이상한 느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? 이상한 거라뇨? 그러니까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요? 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그렇게 싸게 산거라 이 말씀이잖아 지금 그죠? 예 맞아요 아줌마 나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? 네?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귀신은 무슨? 그럼 거기 살고 있는 난 뭐야? 귀신이겠네? 아니 뭐라카노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뻥카노 떨어지고 이 지랄이고 이게 이상한 거라뇨 그냥 그것라서 기가 약한 사람들이 다 헛걸 본 거라고요, 네? 제가 이렇게 기가 약해 보입니까, 네? 어휴 참 좋네요. 이것까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.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요, 귀신 잡는 해병 761기입니다. 귀신 잡는 해병! 얼마에요? 35,000원이요, 정각. 뭐라고요? 35,000원이요. 아이,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입니까? 여기 밖에 다 분명히 슈퍼라고 써놨죠, 그죠? 슈퍼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? 할인이에요, 할인. 슈퍼라면 기본적으로 10% 할인이라고, 어? 천원에 100원, 35,000원이니까 35,500원. 맞죠? 100원, 35,100원. 이런 거 확정. 어이! 한글자막 by 한효정